여기 서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여기여기여기. 하성소방서 예방과장 김진영입니다. 아까 2차 하성소방서 예방과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대원들이 내부로 투입돼서 현재 본격적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수습해서 병원 여관실 쪽으로 이송을 하고 있는 당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23명 실종자 연락이 닿고 있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구조대원들이 계속 수색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8구를 발견해가지고 수습을 해서 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현재 이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수색작업 중이고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상황 변동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다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2층, 뒤쪽, 왼쪽 그거는 현재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도 구조대원들이 내부를 정리를 수색하면서 발견이 되면 수습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에 특정실, 어디 이런 식으로는 안 나오나요? 네, 현재까지는 구조대원들이... 대선실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건 안 나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또 한 구예요? 8구예요? 현재까지 8구, 8구, 8, 8구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사망했던 분은 빼고요. 아까 본격적으로 수색작업이 들어가면서 발견된 게 8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현재 9명인가요? 총 사망자는 9명이죠. 처음에 최초 1명 사망자 포함하면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수색작업에 구조대가 투입되고 나서 발견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부 구조가 탈출에 용이하지 않은 구조인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저 건물, 건물 저 뒤편 쪽으로 이제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탈출을 못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정확한 원인은 현재 인명에 대한 수습이 다 마치고 화재 원인과 피해 조사를 하면서 지금 이제 구조대원들이 얘기를 해서 구급대원들이 응급으로서에다가 발견된 위치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견 위치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8구가 수습됐고 지금 계속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15명은 연락이 안 났는 상황인가요? 아까 처음에 23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수색작업 중입니다. 상황이 언제쯤으로 보셨어요? 그거는 작업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아요. 내부 포파일러에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프리크서도 작동한 거예요?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조세 중에 있습니다. 화재 진압이 하야되나요? 화재 진압은 오후 15시 10분, 3시 10분에 일단 초진은 나왔습니다. 초진은 나왔고 완진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식이 소수체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지식이 가지고... 현재까지 수습되는 거는 소사체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형사감 하야되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목격자, 최초 목격자,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아까 리튬 배터리, 리튬 배터리를 완제품을 수거, 검수하고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는 그런 목격자 진술이 있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쪽에 내부의 수색 구조 작업이 다 끝나고 그 상황이 적용되면 정확한 원인은 조사할 예정입니다. 6,6강분 2층에다 보태하신 분인가요? 맞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지인이나 가족들 연락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은 나중에 최종 브리핑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내부에 수색 작업을 하면서 수습하는 게 일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라든가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화성시청에서 시청에서 조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 오후 15시 10분? 10분, 15시 10분. 내부 탈질로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파악한 거는 일단 계단이 있다고 하는데 두 개소로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따가 4차 브리핑 때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명 다 지금 위치 여기로 잡히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자를 소중해 파악해보고 있어요. 관리자? 회사 관계자분들? 회사 관계자분들도 다 나와 있어요, 현재. 배터리 폭발했다는 장무가 요즘 할 거인가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추가적으로 상황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은 1시간 뒤로 다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2차 때 작업자 109명이 있었고 생사하기는 상자 포함 28명이라고 하셨고 24명인데 시중장 23명이었잖아요. 한 명은 아까 최초에 사망하셨던 분. 아, 최초에 사망하셨던 분.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매듭인 중고자 비율 좀 알 수 있을까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아직 다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아, 대피하신 분. 아,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 중상자는 늘어난 거예요? 중상자요? 네. 중상자는 처음에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서 경상으로 봤는데 나중에 흠녀오로 가면서 중상으로 바뀐 거예요. 중형대군에 대상자 2명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최초에 사망 1명, 그다음에 중상 2명, 경상 2명. 최초에. 그렇게 됐던 거죠.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이 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에. 지금 기초소가 뜰 거면 어디를 가요? 병원 장례식장으로. 그 병원도 다 분산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한 군데로나 못 가졌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요? 그거는 이따가 최종적으로 응급의료 소장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 병원 장례식장으로. 그것만 예전에 그ην 가는 게 바람세요. 這